1프로TV 너무 재미있었고요. 오늘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라이브로 또 모셨습니다. 거인의 포트폴리오 저자이시기도 하고 찐 우리 퀀트 투자자 우리 강환국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머리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잘 어울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기술 좀 짧게 잘라야겠네요. 우리 강환국 작가님은 정말 지난번이랑 옷도 똑같아요. 일관성이 있는 분입니다. 주식에 매우 진심이시고 그렇네요. 옷도 똑같네. 우리 강환국 작가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증시 강박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환국 작가님 지난번에 빅스 지표로 최저점 잡는 방법 이런 것이 좀 짚어주셨었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걸로 우리를 흔들리게 해주십니까? 사실 그건 최저점을 잡는 거잖아요. 언제 사야 되는가 이게 딱 나왔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가 이거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표정과 제스처가 정말 너무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전부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내려가서 들어갈 때는 빅스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푸트코 레이셔로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나갈 때 빠져나갈 때는 어떤 지표로 보는 게 좋으실 것 같나요? 못 시작하자마자 빨리 얘기해요.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갈 때 정말 좋은 질문이죠.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잖아요. 빅스 지수 지금 다 보고 있고 책에서는 제가 이제 40 이상에서 매수하시라고 했지만 40 이상에서 매수하면 거의 그런 경우가 잘 없다 보니까 그 정도 빅스 40 정도 가서 매수하면 거의 먹잖아요. 그래서 제 책을 보는 분들이 한 번도 손해보시지 말라고 40으로 해놓고 사실은 한 25 정도 넘었을 때 부터 이제 이렇게 분할 매수 들어가도 거의 먹어요. 그럼 그것도 백테스를 해봐겠군요. 집에 가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2008년이라든지 아니면 작년 코로나 초기 국면원처럼 그렇게 막 무너지는 경우에서는 사실 들어가면 너무 빨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 작가님이 정확하게 그걸 잡아내셨어요. 한 달 뒤쯤 들어가면 40까지 올라간 후에 한 달 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 25로 저희가 이래 좀 봤더니 25는 들어가서 한 4주 만에 이제 빨리 먹고 빠져나오고 해야 되는데 빅스 25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이제 S&P500을 우리가 ETF로 트레이딩한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최창규 본부장이 이제 코덱스 나스닥 나왔기 때문에 그 ETF를 우리가 레버리지를 매매할 때도 빅스 한 25 정도가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될 거고요. 푸콜레이쇼가 제가 한국 시장에서 써먹는 데 있잖아요. 지지난 주도 어김없이 푸콜레이쇼가 그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제 선물 트레이딩 할 때는 그 지수를 왜 해놓았냐면 공포감에 거기서 내가 손절을 한다든지 거기서 매도를 잡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댓글창에도 보면 지난주부터 이제 뭐 매도 포지션 고퍼스 이제 매도 아 고퍼스 매수 잡았다는 분들 막 이런 얘기들이 좀 올라오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공포감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려고 푸콜레이쇼랑 빅스를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푸콜레이쇼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써먹는 지표다 보니까 그 정도 푸콜레이쇼가 5일 이동 평균으로 해서 1.3 이상이 발생하면 1.3이요. 그때부터 이제 매수 준비를 해요. 일단 빅스 지수는 이른바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지수가 대략 한 한 십몇 이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한 20 넘어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엄청 불안한 거죠. 40 정도 되면 굉장히 극도의 불안감인 거죠. 그때 이제 들어가신다는 거고 우리 강욱 작가님.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 기다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죠. 그리고 이제 우리 박 전문님은 20 몇 정도 됐을 때부터 분할 매수 들어간다. 그게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한 25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유용하다는 건데 그게 이제 살 때고 질문이 뭐냐면 이제 팔 때잖아요. 이렇게 푸콜레이쇼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콜이 푸보다 훨씬 많이 거래될 때 그걸 해보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윅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10 이하에 혹시 팔면 될까 해봤는데 그것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포지수인 이유가 변동성에서 뽑아낸 지수임에도 불구하고 피어인덱스라고 공포지수라고 하는 게 공포 국면에서는 잘 맞는데 굉장히 낙관적일 때 여기서는 이제 빠져나와야 돼. 이걸로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맞죠. 빅스나 푸콜이나 다 잘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파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파냐면 감으로 하면 골로 간다 했잖아요. 뭘로 팔아요? 근데... 정프로가 사면 파세요 혹시? 우리 정프로 인덱스... 정프로 인덱스 괜찮아요. 그건 어떤가요? 그건 이제 농담이지만 제가 파는 기준은 제 주변의 대중심리를 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휴먼인덱스로 보시는구나. 공포감에서도 어차피 대중심리로 그걸 객관화시킨 지표이긴 한데 팔 때 보면 저도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 차트나 지표만 가지고 할 때 파는 시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팔 때는 시장의 주도주를 좀 봐야 돼요. 팔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시장의 주도주가 지나치게 오버슈팅하는 국면이 있잖아요. 내가 산 종목과는 무관하게. 얘가 45도로 가서 갑자기 80도로 올라가고 이런 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월 둘째 주에 제가 시장의 자금을 이제 더 안 받겠습니다.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1월 셋째 주까지는 비중을 맞추리라고 했을 때 파는 시점을 어떻게 알았냐. 대중들이 너무... 환호할 때? 네. 환호할 때에 가격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우리는 삼성전자가 얼마가 적당하고 현대차가 얼마가 적당한데 거기에 지나친 소위 말해서 광분할 때 그럴 때는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포스러울 때 사는 것만큼이나 다들 열광할 때 팔았다가 주가 더 올라가면 더 스트레스 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미치죠. 미치죠. 그런 것처럼 파는 게 힘든데 살 때도 조금 장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공포감에 내가 사면 항상 먹더라. 그게 작년 3, 4, 5월에도 그런 마음으로 사야 되듯이 팔 때도 이렇게 모두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열광할 때 주식을 사면 항상 이익이 안 나더라. 이 마음으로 팔다 보면 그게 공교롭게 고점일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저는 지표로 발견한 거 없어요. 저는 본전에 팔거든요. 본전에. 그럼 그렇다면 사실 이 대중이라는 게 다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너는 오늘 샀습니까? 팔았습니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대중이라는 게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럼 혹시 주식을 굉장히 못하시는 친구들이나 혹시 이분들한테 혹시 여쭤보시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운영할 때 항상 정권 방송을 켜놔요. 아, 네네. 그래서요? 정권 방송 켜놓고 최근에는 유튜브에 댓글들 댓글들 저의 얘기에 대한 피드백도 보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거죠. 시장의 분위기 보고 최근까지는 이제 좀 안 막기 시작했는데 작년까지는 진짜 우리 정프로님이 샀다 하면 물리고 아, 100%였죠, 그때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되는 얘기잖아요. 강 작가님?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아,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이거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더라고요.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친구들 중에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가거라 이런 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말씀하셔서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파는 지표는 아직까지도 그거 말고는 제가 본 게 없는데 물론 이제 rsi에서 이제 좀 과일 국면 그런 거는 띄워놓고 70 넘어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70 넘어갔을 때부터 조심 안 하는데 rsi 70 이상이 거의 뭐 두 달, 7 달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이제 반등에 함부로 매도를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댓글 보시고 제가 인버스나 고퍼스를 안 한 이유가 그런 단기 고점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단기 바닥을 잡는 거는 그렇게 빅스나 푸콜레이셔로 이용하면 좀 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푸콜레이셔는 어디서 확인해요? 푸콜레이셔는요. 여기 증권사 HTS에서 이제 파생 상품 들어가셔서 옵션 들어가셔서 옵션의 분석 이런 게 들어가 보면 메뉴가 있어요. 푸콜레이셔. 바로 숫자로 나오죠? 네. 숫자로 나옵니다. 1.3 이상이면 매수 들어가면 좋다. 그런데 그 1.3이 5일 평균이어야 돼요. 5일 평균이.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막 2,900 깨지고 2,800 갔을 때 당일치기는 2.8인가 나왔었어요. 2.8이라마는 푸옵션에 몰린 게 콜옵션보다 2.8배나 더 많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와 이제 본격적으로 장 빠지나 보다 2,600, 2,500 가나 보다 하고 확 쏠렸다는 거죠. 당연히 그때 또 올라가죠 이렇게. 꼭 그러고 나면 반대로 또 올라가죠. 이건 이제 박수익 전문님의 전략이신 거고요. 자 이제 강원국 작가님도 빨리 파는 타이밍을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뭐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슬쩍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제가 파는 거는 저는 사실 떨어진 후에 좀 팝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최근 한 달, 석 달, 1년 이렇게 이제 수익을 봐가지고요. 그게 마이너스일 경우에 그게 시장 기준으로 마이너스일 경우에 그때 비중을 축소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가죠. 마이너스일 때 판다고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지난번에 우리 강박정 시리즈1에서 마이너스 10%에 이제 손절을 했다. 작년에 3월 10일 경전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종목마다 그렇게 마이너스 10%에 손절을 하냐. 그러면 무조건 손해잖아. 마이너스 10나면 무조건 판다고 하면 무조건 손해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됐을 때 과감하게 잘랐다. 네. 그렇죠. 이제 그게 그때 왜 10%였냐 하면 당시에는 제가 종목 투자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종목헌트를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장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잘라버린 거죠. 10%로. 그런데 예를 들면 요새에 나오는 것들 정적자산 배분, 동적자산 배분. 이런 애들은 50년 동안 아무리 최악의 순간이라도 보통 10에서 15% 잃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가 굳이 손절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종목헌트를 돌릴 때는 제가 종목들을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개별주들이 10%, 20% 떨어졌나 그런 거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예 보질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포트폴리오 전체가 10% 떨어지고 20% 떨어지고 이런 건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그냥 허스피만 봐도 대충 나도 망하고 있겠구나 이런 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장 대비 마이너스 난 종목을 이렇게 손절하는 것처럼 살짝 뉘앙스가 그랬었는데 그게 시장 대비 내 포트에서 좀 약한 종목들은 일부러 걸러낸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종목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전체 포트폴리오가 제가 매수한 것보다 X% 떨어졌을 때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궁금한 게 많아요. 강박증이 재미있어요. 올해도 여지없이 이제 할로윈 전략으로 매수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10월 말 11월 초 이때 들어갔죠. 들어갔을 거고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2830 갔을 때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는 안 됐을 거니까 안 잘랐을 거고. 이번에는 제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절반은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얘는 어차피 md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절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 더 룸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는 20%거든요. 제가 그거를 606번 영상에 발표했습니다. mdd라는 건 이제 최대 손실 고점대비 최대 손실. 네. 그렇죠. 고점대비 최대 손실. 그게 이제 mdd죠. 네. 그런데 그거가 이제 20년 또는 50년에서 최악의 순간 폭락이 mdd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20% 설정은 원금 대비 20%예요? 아니면 mdd 기준으로 20%예요? 투자 원금 대비. 네. 제 투자 원금 대비죠. 제가 이제 들어간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절반은 이거 하고 있고 절반은 제 종목 퀀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 퀀트의 경우에는 제가 산 거 대비 20% 떨어지면 포트폴리오를 전체 날려볼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뭐 그런 상황이 안 와가지고 별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100만 원어치 샀는데 이거 80만 원 되면 아웃이라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럼 아웃이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아주 활발합니다. 작년 5월달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분석 없이 그냥 포트폴리오를 짜는 기준은 똑같습니까? 네. 이번에는 똑같은 전략으로 썼습니다. 작년하고도 똑같아요? 그렇죠. 울트라 전략이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울트라 전략? 네. 이름은 다 이렇게 화려해. 혹시 드래곤볼 안 보셨습니까? 드래곤볼? 봤죠? 네. 그렇죠. 거기에 그 뭐야. 손오공이 사이언이 되고 그다음에 슈퍼사이언이 되고 그다음에 울트라 사이언이 됩니다. 그래서 울트라 전략이죠. 슈퍼사이언인 다음? 네. 그렇죠. 슈퍼사이언인 다음이 울트라 사이언이죠. 제가 슈퍼 전략은 이미 2017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해가지고 울트라가 됩니다. 네. 그렇죠. 뭔데 울트라 전략이? 그러니까 뭐예요? 울트라 전략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저는 재무제표 컨트롤 할 때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봅니다. 세 개의 기둥? 네. 첫 번째는 저평가 주식이고요. 두 번째는 우량주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주인데요. 저평가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퍼, pbr 이런 지표들이고 성장주는 한국 같은 경우는 가격만 오르는 그런 기업들이 모멘텀이 쭉 안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이런 거에 성장을 말하는 거고 우량주 같은 경우는 안정성, 수익성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들을 한 12개 정도 합쳐가지고 그 12개의 지표가 우수한 그런 기업을 사는 게 울트라 전략이고요. 그런데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굳이 그 12개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요. 각각 하나씩만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3분의 1씩 해가지고 저평가 가치주도 들어가 있고 성장주도 들어가 있고 퀄리티 주식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게 아니라 이제 각각 4개의 지표를 뽑아가지고 12개의 지표를 뽑게 됐는데. 3개 곱하기 4개니까 12개. 그렇죠. 그 12개 지표의 평균 수익이 가장 높은 기업 이렇게 사는 거고요. 굳이 12개 안 해도 되고 3개도 되고 6개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12개를 다 하면 그게 이제 울트라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3개로만 해도 울트라 전략 라이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크게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2400개 종목을 다 돌려서 합니까? 아니면 시가총액 기준을 500억 이상, 1000억 이상 이렇게 시청 제한을 둡니까? 그거를 사실 전체 주식으로 해도 되고 대형주로 해도 어느 정도 먹히고요. 소형주로 하면 조금 더 잘 먹힙니다. 우리 작가님한테 김장김치 드리고 싶다는 분이 계신데 어떻게? 어떻게? 김장김치? 김장김치 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좀. 저도 필요한데요. 너무 팬이라고. 김장김치? 좋죠. 김치는 맛있는 거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회사로 보내주세요. 김치별로 안 좋아하셔. 독일에서 오래 살아서.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김치는 좋아하긴 하는데 집에서 절대로 요리를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라면도 끓여먹고 냉동피자도 해먹었는데 요즘 그것도 안 합니다. 왜? 귀찮으세요. 밖에서 무조건 사드세요? 네. 그렇죠. 사먹는 게 효율적이죠. 네. 그렇죠. 김치 오면 굉장히 고맙고 김치는 제가 좋아하긴 하는데 김치랑 같이 먹을 게 없습니다. 냉장고를 딱 열어보면 물밖에 없거든요. 김치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김치와 물 이렇게 되니까요. 아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와서 드세요. 김치는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물을 갖고 오면. 그래서 오늘 이제 울트라 전략보다는 오닐 전략? 아, 오닐 전략. 이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전무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피터 린치와 오닐의 투자를 섞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오늘 제가 그래서 그 두 권을 다 읽고 오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오닐 책만 읽고 왔습니다. 네. 그 오닐 책이 한국어로 뭐라고 하더라?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좀 더 원색적으로 how to make money in stocks. 그러니까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버는가라고 하는 책인데 맨날 그 over 2 million copies sold 200만 부 이상 팔렸다라고 늘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 캔슬림이라는 전략이 나와요. 캔슬림? 네. 그 캔슬림이 각각 하나를 줄인 겁니다. 그러면 c라는 것이 current earnings 그러니까 분기 순이익이 많이 오른 기업 뭐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a라는 거는 annual earnings 그러니까 연간 수익이 많이 오른 기업 그렇게 있고 n은 new 그러니까 신고가라든지 신경영진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도 다 하나요? 아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건데 이 중에서 제가 일부는 계량화가 가능하고 일부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량화한 걸로는 전략을 만들어냈고 계량화가 안 되는 거는 제가 이제 박 전문님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계량 안 되는 게 뭐예요? 계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그 최고의 주식이라는 거는 캔슬림의 러직으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그 윌리엄 오닐은 그 cup with handle 패턴이라는 걸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게 한마디로 그 차잔처럼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패턴이 차잔처럼 생긴 거예요. 차잔처럼 생긴 패턴이 어떤 패턴이에요? 네. 이렇게 쭉 조금씩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이제 핸들이 있습니다. 여기 쭉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이때 돌파할 때 사라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오닐이라는 분이요. 어떤 주식이 보면 쭉 가격에 빠졌다가 바닥 찍고 다시. 그런데 완전히 쭉 빠져요. 아니 이제 u자를 이렇게 빠지다가요. 이렇게 딱 올라오면 차짠이 생기지 않습니까? 올라왔다가 살짝 다시 빠질 때. 손잡이처럼 빠질 때. 그렇죠. 손잡이처럼 빠지고. 그 때 사라 이거죠? 아니요. 그 손잡이 빠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cup 이거를 다시 돌파할 때. 그 때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 전 고점을 돌파할 때. 그렇죠. 그 때 사라고요? 네. 그게 이제 cup, 위브의 핸들. 네. 이 패턴이라는 건데 이걸 물어보신다고요? 그렇죠. 본인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 전무님 설명하세요. 아. 뭐 물어보러 나왔어. 아니 근데 우리 정프로님 진짜 모르셨어요? 뭘요? cup, 위드의 핸들? cup, 위드의 핸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아니 아니 진짜로 저는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걸 저는 이런 걸로 투자하지 않거든요. 우리 정프로님의 계좌가 왜 이렇게 좀 약간 푸어한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네. 이제 알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cup, 위드의 핸들이 유명한 전략이에요? 그게 엄청 중요하죠. 왜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뭐 필요하신데요? 아니요.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cup, 위드의 핸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작년, 재작년이죠. 테슬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대에 망한다 어쩐다 했다가 쭉 빠지죠. 쭉 빠지다가 이제 다시 52주 신고가가 나요. 그러면 그동안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 매물을 다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52주 신고가가 나려면 정고점에 이제 물려 있었던 사람 매물까지도 다 이제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얼마나 펀드멘탈이 좋아야 돼요. 근데 정고점에 막 물려있던 사람들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정고점 근처 가면 한 번 이렇게 꺾이죠. 당연히. 삼성전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7만 5천 원부터 8만 5천 원 사이에 매물이 엄청 많겠죠. 그러면 이걸 펀드멘탈이 아주 좋으면 반도체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면 바로 팍 뚫겠지만 수급 때문에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없으면 매물에 막 부딪혀요.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마이너스 나듯이. 그런 마이너스가 나면서 이제 이 전 고점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신고가 이제 이렇게 급등주인 경우니까. 그러면 전 고점에서 한 번 밀리는데 다시 쌍바닥 거치로 저 밑에까지 빠지지 않고 이 정도 딱 컵 핸들 정도 이제 빠지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좋으니까. 그러면 2019년 3Q부터 이제 테슬라의 이익이 흑자전환하는 거죠. 10몇 년 만에 흑자전환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이 나는 모멘텀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 공매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 고점을 빵 뚫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게 모든 성장주가 올라가는 초기 북면의 패턴인데. 이걸 이제 엘리어 파동으로 생각해보면 1파 상승이 있었고 2파 조정이 그런 식으로 2년 3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요. 지루한 조정 이후에 전 고점은 이제 돌파할 때가 본격적인 이제 실적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컵 위드 홀드 모양이 나오면서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치고 올라가죠. 컵이 생기고 핸들이 할 때는 거래량이 좀 빠졌다가 다시 그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또 확 늘어야 되는 거죠. 거래가 없이 그 근처에서 놀고 있는 거는 그래서 약간 소형주는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볼 때 거래 없이 이렇게 장난으로 꼬드기려고 그런 패턴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컵 위드 핸들에서 핸들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가 주로 사는 것 같고요. 핸들을 바닥에서 제가 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기나 핸들에서 사는데? 핸들 시작할 때쯤은 고점 아니에요. 그때 이제 보통 제가 사요. 그때 사고 그다음에 핸들로 쭉 빠지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못 견뎌고 파는 거예요. 그때 아니자 보다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다시 돌파할 때 이제 아 또 가네 이렇게. 괜히 팔았네 뭐 이러다가 이제 살까 살까 다 다시 쭉 올라가면 그때 다시 이제 한번 슬쩍 맛보고 고점 찍고 이제 다시 내려오고. 대부분의 투자가 분들은 그 컵의 전 고점에서 이제 사서 물리다가 물타기도 했다가 컵 바닥이 나올 때까지 못 견디고. 아 이거 일봉이에요 주봉이에요 참? 그게 보통 보면 이제 고수들은 보통 주봉하고 월봉을 많이 보죠. 주봉 월봉도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네 당연하죠. 컵 위드 핸들 그림이. 애플 차트나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다. 아 이게 길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오늘 그 책 보니까 보통 한 3에서 6개월 정도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오늘 그 농구 선수는 아닌 거죠? 그분이 농부를 잘하시는지는 제가 체크를 못해봤는데요. 상당히 좀 나이가 많으십니다. 지금 거의 90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까? 전설 중인 전설이죠. 그렇죠. 그 책이 나온 지가 벌써 한 30년. 그렇죠. 이게 40년대에 나온 책이죠 이거. 샤키론. 샤키론이. 이분은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얘기예요. 그런데 그 컵에서 이제 핸들에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려면 우리 예전에 양대천 교수님 나오셔서 영업 현금 흐름이 2분기 연속 이렇게 플러스를 하는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같이 병행해서 보면 훨씬 더 믿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판 모르는 기업이 지금 이익이 나는 게 이게 계속 연속성이 있을까? 그거는 또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 프로스코라든지 로테케미칼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2분기 연속 이익이 20%, 25%, 30% 빵빵 증가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캔슬림에서 이제 컵런트하고 앤뉴얼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질문해. 박세기 선배님한테 강의 들으러 왔어요. 강의 듣고 싶은 욕심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캔슬림, 커비드 핸들 패턴을 중요시 여기는 그 이유는 이제 들으셨죠? 네. 그것까지 이제 해결됐고 또 다음 질문은 뭐 있어요? 다음 질문이요. 다음 질문은 혹시 그거 말고 다른 채디패에서 보신 게 있으세요? 아니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이. 너무 재미있어서 강 작가님이. 그러면 이번 전략도 내년 5월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지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4월까지 갖고 갈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 포트폴리오가 중간에 변동성이 있고 갑자기 테이프링을 더 빨리 하든 말든 그냥 쥐고 가는데 언제 팔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목표 수익률 30%에서 잘라요? 아니면 50%에서 잘라요? 아니면 그냥 5월까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저는 입절 같은 건 하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은 목표 수익을 매기는 거는 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차피 6개월 단위로 투자를 하는데 과거 수익을 보니까 제 울트라 전략이 6개월 동안에 가장 재수 없을 때는 40% 빠진 적도 있었고요. 잘 잘 될 때는 90%, 100% 수익도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11월, 4월에는 어떤 수익이 낼지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건 당연히 계산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mbd 관리만 합니다. 사실. 수익은 시장이 내려주는 거니까 이제 시장과 하늘이 내려주는 거니까 그걸 그냥 받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20%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선조를 할 일이 없으면 그냥 4월 말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혹시 주도주, 주도사람 이쪽으로는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는 오로지 콘트만 가세요? 저는 오로지 콘트만 가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또 그 웰리엄 오딜의 책에 보니까 바로 그 주도주의 얘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리더. 그리고 제가 이제 박 전문님 책도 봤는데 거기서도 주도주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슬쩍 오늘 여쭤보려고 했었죠. 사실. 또 물어봤어요. 주도주. 주도주 어떻게 해요? 주도주 뭐요? 주도주를. 예를 들면 주도산업 같은 경우도 분명히 보통 온일이 말하는 거는 주도산업에 있는 주도주를 찾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보고 생각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요? 주도주, 주도 섹터. 아 이거 장선 미천 다 틀리는 것 같은데. 빨리 대답해줘요. 우리 강작가님 궁금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작가님은 제 얘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좀 계량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수많은 콘트 하는 분들이 보면 우리가 계량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죠. 약간 좀 통찰력이나 인사이트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계량화 못 시키다 보니까 저는 우리 강작가님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계량화 못 시키는 걸 다 계량화 시켜가지고 하시니까 주도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6개월마다 이렇게 주도주를 체크를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6개월 랠리가 있고 한 2, 3개월 시야예요. 그렇죠.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랠리 있었고 9월에서 10월까지 조정이 있었고 11월 달부터 랠리는 그동안에 빅세븐이 주도했던 게 아니라 반도체가 주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개월 정도 저는 우리가 10월 말에 사서 4월 말에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6개월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전략이 잘못해서 작년에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 전략까지 많이 나면 일단 대중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오버슈팅을 느끼면서 또는 이제 6개월 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일단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다 보면 또 작년 9월, 10월에는 왜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 좀 정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차기 주도주를 유심히 관찰하는 거죠. 그런데 조정이 왔을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 테슬라 발굴할 때도 아니 이렇게 코로나 위기에 죄는 뭔데 안 빠지고 저렇게 버티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렇게 위기가 와서 주가가 빠지면 빠진 건 못 팔고 딴딴한 놈을 오히려 줄어버리잖아요. 그나마 좀 그나마 별로 안 빠지니까.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손실 확정하기 싫으니까. 손실 확정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조정장에 좀 덜 떨어지는 애가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덜 떨어진 애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분들 보고도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라도 일부 좀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이 주도주가 가장 조정을 덜 받고 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던 부분으로 얘가 계속 이어가는 주식이기도 하면 다시 사면 되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바뀌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이게 주식을 꽉 채우고 있다가 주도주가 바뀌면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한 고점 대비 15%, 25% 이렇게 빠져 있으면 잘 못 잘라요. 사람의 심리가. 잘 못 자는데 내가 위에서 좀 팔아놨으면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매듭에 해당되는 조정 구간에서 제일 강한 놈이 뭔지를 늘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강한 주식들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보면 아까 캔슬림에서 확실히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애들이 좋은 그런 면이 있고 그러면 이번 조정에서도 저는 유심히 봤어요. 이번 조정 때 2800 초반까지 빠졌을 때 뭐가 제일 강하지? 강한 주식들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초기 주소요. 예를 들면 그냥 저는 이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제일 강했던 게 LG노택 이런 게 제일 강했잖아요. 그럼 얘는 왜 이렇게 계속 강할까? 그러고 이제 반등이 들어오니까 LG노택 같은 건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왜 이렇게 강했을까? 그때부터 이제 펀더멘탈 공부를 하면서 얘가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LG노택. 본인 자꾸 오늘 출연이 없어요. 오늘은. 그런데 저도 전략을 만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하나 좀 빨리 알려줘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거의 캔슬림에 있는데 아무래도 C랑 A가 계량화기가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C라는 건 Current Earnings 그러니까 이제 최근 분기 EPS 그러니까 순이익 증가율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그거 말고도 좀 딴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뭐 그 EPS가 계속 가속화되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EPS가 가속화되는 게 좋다? 예를 들면은 뭐 전 분기에는 EPS가 30% 오르고 이번 분기에는 50% 올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만 그건 별거 없었습니다. 보니까. 아 그건 별거 없더라. 네. 한국에서 제가 돌려봤는데. 아 검증을 해보셨구나. 네.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거는 확실히 좋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번 분기에 EPS가 많이 성장했다. 그런 건 좋고요. 그리고 매출도 동반되면은 그것도 좋았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분기 매출 증가율이 최소 25% 그리고 분기 EPS 증가율이 최소 50%.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분기 매출 증가율 25% 그다음에 분기 EPS 증가율이 50%. 그렇죠. 그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는 그런 전략들이죠. 이동래사가 그런데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보통 전략을 만들 때 20개가 충족되는가 아닌가 이걸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그래야지 하나의 전략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이 3개밖에 안 나왔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시뮬레이션 전략 수익률을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통기적으로 너무 좀 무의미하니까요. 그래서 20개 종목이 매 분기발에 나왔다 하면은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한 종목이 많은 종목을 뽑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제가 보통 보거든요. 그리고 그 A 연간 EPS 증가율 그것도 50% 이상. 이것도 합쳐도 충분히 종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기 EPS가 최소 50%면 연간은 당연히 50% 이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기 EPS라는 거는 이번 분기 수익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 EPS는 최근 4분기의 EPS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좀 다릅니다. 그것도 50% 이상 올랐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퍼 같은 경우는 오늘이 그렇게 별로 중요시 여기는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얼핏 보면 퍼 30, 40 비싸다고 하는데 보통 거기서 많이 시작한 기업들이 많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대충 보면 보통 이렇게 10배, 100배 오르는 애들은 20, 30, 40부터 많이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퍼 두제가 되게 루저하게 잡았습니다. 50 이하 이 정도만 잡았고요. 0에서 50 이하. 네. 조건 만족한 네 가지 조건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 최소 25%, 분기 EPS 최소 50%, 연간 EPS 최소 50%, 퍼는 50 이하. 네 가지 조건 충족했어요. 이 중에 뭘 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충족된 기업들을 뽑아서 사면 되는 거죠. 매 분기마다. 그래서 분기 리밸랜싱 또는 반기 리밸랜싱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 서플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캔슬림에 보면 S가 있잖아요. S가 서플라이인데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이. 거기 주식이 5억 개 되는 그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띄우기가 좀 어렵다. 주식 수가 낮은 기업들이 조금 더 띄우기 좋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상장된 주식 수가 좀 적은 주식.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사실 데이터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변형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당연히 소형주, 식가총액이 낮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서플라이가 상대적으로 적겠죠. 주식 수가 적고만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나온 게 조금 전에 그 필터들을 다 충족하는 기업들 중에서 식가총액이 낮은 애들부터 먼저 사기라는 식으로 제가 전력을 만들었어요. 시총이 낮은 애들이 유리해 아니면 발행 주식 대비 통용되는 거래되는 주식 수가 적은 게 유리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시총은 10조인데 거래된 주식은 1조밖에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2조짜리 회사인데 거래된 주식이 1.5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두 개 중에는 뭐가 더 유리한 거예요? 시총 순으로 갑니까? 물론 이제 오일리아 모니리의 전략을 정확히 따르면 주식 수가 적고 그리고 유통된 주식이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제가 조금 바꾸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윌리아 모니리의 생각은 알겠는데 나는 그 데이터가 없어. 그래서 나는 유사하게 한번 가볼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보통 전략을 많이 짭니다. 그래서 조금 바꿨죠. 한마디로 제가. 식가총액 이런 걸로.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물론 백테스트 결과이긴 하지만 봉리 30%는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사실은 40%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 백테스트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입니다. 미국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로 투자하는 방법이 어떤지를 또 우리 박세기 전문의한테 검증받는 거죠? 저는 이제 수치로는 검증을 이미 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 의견은 당연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전략? 아니요. 이렇게 뽑은 종목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건 다음번에. 내년에 우리 영업 시작하면 이렇게 포트폴리오 좀 짜게 매달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런 데이터로 나온 종목들 스크리닝에서 뽑아보는 실험도 좀 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걸 백테스트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백테스트요? 그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컨트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뮤지스터로에서 만든 엠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컨트킹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유료예요? 네. 둘 다 유료입니다. 얼만데요? 그 컨트킹 같은 경우는 지금 연 17만 5천 원인가? 너무 비싸. 네. 그런데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어기 넘어가면 17만 5천 원 사실 별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수익을 1% 올릴 수 있다. 그럼 그게 100만 원이잖아요. 사실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우리나라 기업으로 해봤냐 미국 기업으로 해봤냐 여쭤봤냐면요. 우리가 외국책을 많이 읽잖아요. 거기 보면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유리해요. 히트림치도 중소형주 많이 했고 중소형주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 중소형주를 시작해서 미국에서 1등이 되면 3억 3천만 명의 인구가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세계 1등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새로운 제품이 성공을 하면 3억이 아니라 한 30억이 쓰는 그런 제품이래요. 옛날에 맥도날드가 그랬고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전역에 다 깔렸을 때 이제 포화됐다. 성장 없을 거다 했다가 세계에 뻗어나가면서 또 퀀텀 점프가 나오듯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소형주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 됐다고 해서 세계 시장에 1등이 되는 거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중소형주하고 미국의 중소형주는 미국의 중소형주가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의 테스트 결과로 무조건 중소형주 하는 게 유리해요. 사실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중소형주가 좀 잘 안 되지? 그런 이유가 약간 이제 시장의 내수 규모 차이가 또 세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미국 기업은 다 영어로 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 차이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강환국 작가의 오늘 오닐 전략 오늘 오닐 전략 우리 박세익 전문님과 함께 공유를 좀 해보셨고요. 우리 강박증은 또 이렇게 끝낼 수 없잖아요. 강환국 박세익의 증시 전략 강박증 또 에피소드 3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싸. 에피소드 3 가야죠. 아싸. 아싸. 본인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요. 우리 강환국 작가님의 우리 박세익 전문님과 함께하는 강박증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또 시간 만들어서 그때는 이제 새로운 전략 제대로 좀 갖고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사실 조금 덜 끝났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거는 한국에서 먹히는 거고요. 보면은 그 오닐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안 먹히는 것도 몇 개 있었습니다. 거의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기업들은 ROE도 엄청나게 높다. 25%에서 50% 이상 연기업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보통 한국에서는 그 필터를 넣으면은 종목들이 다 사라져요. 그거를 충족하는 기업들이 일단 별로 없고 충족 겨우 하는 기업들도 별로 수익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익성 지표 이런 거는 뭐 굳이 꼭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면은 거기 이제 거기 캔슬림에서 N이라는 게 뉴 하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 통과하는 거. 그런 것들도 뭐 그다지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오닐 전략이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잘 통하기는 하는데 이제 안 먹히는 지표를도 꽤 있더라.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신고가 이런 거. 왜냐하면 사실 그런 거는 미국에서 되게 잘 먹히거든요. 모멘텀이 이제 높은 기업들. 최근 1년 동안에 많이 오른 기업들. 그런데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뭐 썩 그렇게 잘 먹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본 다음에 모니 전략을 한국 시장에 이렇게 좀 맞춰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전략으로 아무리 유명한 사람 전략이라도 나한테 맞는 걸 바꾸지 않으면 네. 아무튼 수용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에 맞는 걸 바꿔야죠. 그렇죠. 그걸 우리 광학욱 작가님이 하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 전략은 또 우리 박색 전문님한테 검증 받으시고. 네. 그렇죠. 그 얘기를 계속해서 우리는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학욱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 혹시 강학욱 작가님한테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올해 자본시장 올해의 임무를 꼽는다면 누가 좀 있겠습니까? 자본시장에서 정말 올해 가장 열심히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을 했다. 박색 전문님 아니실까요? 그렇죠. 네. 아니면 정말 지수까지 끌어올린 곧버스를 통해서 지수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린 정프로도 올해의 임무를 될 수 있잖아요. 공동 1위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얼투당투안한 투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후보 몇 명이냐면요. 한국거래소에서 하는 거거든요. 김동환, 영승환, 오건영, 전석재 슈카죠. 그리고 정일문, 존 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현만. 이거는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와 박색 전문님. 왜 안 계세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투표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 계실 겁니까? 어이가 없네.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건 참지 않으셔야죠. 그동안 불의를 못 참았던 여러분 모두 지금 한국거래소에 뛰쳐가셔서 한국거래소 인터넷 접속하셔서 1인 데모. 투표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아니다. 이 중에서 제가 모르는 분들도. 심지어 모르는 분이에요. 강한국 작가님 모르는 분이 있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정프를 넣어달라고 투표를 하시거나 아니 박색 전문님이라도 같이 가야죠. 여러분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얼투당투안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야 뭐 그렇는데 우리 김동완 소장님이 저는 저 중에서는 7명 중에서는 1등 슈가 2등 이 정도로 본다면 그런데 김동완 소장님은 여기 아침 방송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플론이 아침 저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기 0순위로 우리 정플론이 올해 당연한 독보적인 1등인데 저는 이게 한국거래소 관료사회의 어떤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 나이로 잘랐나? 나이가 전성적이 나보다 어려워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트주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강 작가님 우리 새로운 세상 만들어봅시다. 상위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 참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거래소 모두 달려가셔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한국 작가님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조만간 다시 강박증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삼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소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 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 번 겪었고 2017년에 한 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회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